서울시가 2026년까지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,396호를 공급합니다.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다전여 가구에 대한 기존 임대주택 패러다임을 전환해 무자녀 신혼부부도 입주하도록 하고 입주 후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다전여 가구에 장기간 안전적 거주를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. 시는 올해 모집하는 강동구 둔촌동의 올림픽 파크포레온 300호 등 장기전세주택 2,396호와 역세권 신혼부부 안심주택 2,000호를 지원하며 2026년부터는 장기전세주택과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합쳐 매년 4,000호씩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.